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학연합리서치그룹인 커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리프토 유나이티드 리서치그룹이라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블록체인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듬뿍 담은 아티클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대학연합리서치그룹입니다. 저도 커그 소속으로 매주 좋은 아티클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리서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공부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찬몰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커그의 브런치로 들어가시면 확장성, 거버넌스, 컨센서스, 키 컨셉 등을 주제로 한 아티클을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 코인사이트에서는 커그의 아티클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해드리면서 해당 아티클을 읽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찬몰리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커그의 브런치 아티클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주에는 첫 아티클인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와 솔루션 소개 파트 1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와 솔루션 소개에서는 비트코인의 세그위프터, 블록크기 확장, 오프체인 상태 채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코인사이트와 커그 아티클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증을 푸실 수 있도록 커그에서 직접 답변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을 선정하여 요즘 완전 힙한 코인사이트 스티커 6종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사이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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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